네, 오늘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한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입니다. 만약 힌트로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건설, 조선업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조 덕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글로벌, 중국, 미국 및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녹여있기 때문에 원자재들 가격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가격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바로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철강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조선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의 수주 잔고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수요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원자료 값도 상승하는 그래서 이 기업에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는데 바로 현대 BNG 스틸입니다. 현대 BNG 스틸인데요.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제철을 최대치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판을 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테인리스 강판을 무려 전체 매출 중에 90% 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이러한 사업부를 인수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동차 소재 산업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또 주가 역시 크게 강한 모멘텀이 이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020년도에 스테인리스 국내 시장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좀 4%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보복 소비들이 일어나면서 기조 효과가 충분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부품 산업 자체를 봤을 때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동사와 같이 부품을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크게 실적 모멘텀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최근 철강 업체들, 호조들 이런 것들로 힘입어서 충분히 주가도 다시금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진입 라인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9,950원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9,950원 현재가 충분히 진입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2만원에서부터 차라리 19,500원 이 라인으로 진입가를 현재가 기준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 이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자면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22,500원 선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0원까지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손절, 이걸 이탈하면 짧게 손절을 해야겠다. 이탈 손절가가 18,000원으로 짧게 설정을 하시고요.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